죽겠다 우리 그렇죠 우리 학수 우리 저희 죽겠는데? 아 웃었어 행동도 노력하니까 다행히 해둘게 하지만 얘들이 더 빨라 예쁜냐고 하얀아 좀 불편하겠다 그냥 나를 데리고 놀이를 치면 막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야 그냥 이 물고기를 쳐버려 다른 킥크랩때랑 물고기가 안 나 왜? 아까 얘 쳤어 오이씨 쳤다 또 얘 왜 왜 또 쳤어 얘 왜 물이래 이거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